자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만나기 전에 먼저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청취율 조사다라고 한다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대지는 않으실 거고요. 자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선물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치킨이 10분이나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녁 때 치킨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으니까 치킨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킨 먹고 싶습니다. 저도 갑자기. 혹시 시간 나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뭐옵나요.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오후 5시쯤에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두 건을 내놨는데요. 둘 다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본인이 공익제보자 기억변호사하고의 통화 중에 얘기했었던 VIP. VIP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에 대해서 구명운동을 했다. 그걸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 그 VIP가 자기가 얘기할 때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가리키는 거였다. 그렇게 지장했죠 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아니고 김계환 사령관이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었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이 기억변호사 공익제보자인 기억변호사가 최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때 VIP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호 대표하고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윤 대통령을 v1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v2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취지로 공직자범죄수사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정황들도 진술이 나왔는데 지난해 8월 말에 이거는 8월 9일 녹음이 되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전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연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v1 v2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대화 내용이 상당히 밀도가 높았는지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 8시 54분쯤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따로 걸어가지고 오늘 얘기는 비밀로 하자. 뭔가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긴밀하고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겠죠.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지 일종의 보안을 지켜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vip나 vip2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지칭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김기환 사령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신빙성은 평소에 하는 얘기 쪽에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신빙성은 평소에 하는 얘기 쪽에 쏠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통상적으로 v1 v2를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는지는 통상적인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v1을 사령관을 얘기했다. 이건 하여튼 통상적 상식적 수준에서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대화하는 주체들의 관계를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 변호사나 혹은 이종호 전 대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채팅방 멋쟁 해병이라는 그 채팅방의 구성원들이 현직 경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들어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vip라는 용어를 해병계 사령관으로 지칭할 사람은 제가 볼 땐 없습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되죠.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에도 좀 맞지 않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온 거죠. 지금 뭐냐 하면 공익 변호사가 자기랑 얘기했더니 분명히 우리 통상적인 상식적 개념으로 v1은 대통령. v2는 김건희 여사. 이걸 지칭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걸 공수처에 가서 직접 본인이 듣고 봤던 걸 증언했다는 거고. 또 하나 한겨레의 단독 보도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블랙폴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을 한 10여 개 정도 한겨레가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이종호 전 대표하고 변호사하고 했었던 통화들입니다. 굉장히 통화가 잦은 편이죠.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통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7월 13일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직전에 통화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자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병대 전후회니까 해병대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 사성 장군이 탄생을 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거 될 거야. 라는 식의 대화를 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8월 9일에 전화통화에서도 보면 해병대에 사성 장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고성 발언을 했었고. 올해 초에 실제로 합참에 사성 장군이 추가로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쪽 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상당히 국정에 이 사람이 깊숙이 개입한 거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성 장군이 생기고 안 생기고 혹은 우리 쪽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판단까지 미리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자신감은 정권 핵심부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이런 말을 허풍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허풍인지 혹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드러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황상으로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허풍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이요. 사성 장군이 생길 거라는 움직임은 일반인들이 모를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도 특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기도 특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허풍일 수는 없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 사람의 그 당시 했었던 말들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해병대 사성 장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사성 장군이 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진 상태는 아닌 거고요. 다만 해병대 사령관도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해군 소속이 많이 가는 합참의 부처장이 사성 장군 자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 국방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물러나게 된 게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니까 9월에 사임을 하거든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최상병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진행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종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어제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언급을 했었는데 경무관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을 했었다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치안감으로 승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 이야기들을 모 변호사한테 쏟아냈는데 그 이야기들의 성격이 매우 검토가 필요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점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아주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허언, 허풍 또는 진실로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어떤 그런 고위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확언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단순 허풍이라면 알 수 없는 맥락들이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 변호사가 JTBC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 모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보자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거론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 부속실에 누구를 이름을 거론했다. 그런데 사실 수행원의 구체적인 이름이라든지 민원 창구가 될 수 있는 대통령실 근무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희처럼 매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일개 전 투자사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이종호 씨가 만약에 허언이 아니라 어떤 팩트에 근거한 자신감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가질 배경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 쪽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도 오늘 한겨레 보도에 나오는데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회사의 오너 일가와 관련된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삼부토건 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데 편의를 봐줘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편의를 봐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연결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은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과장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후배가 물어보길래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 본인이 허풍을 떨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길래 나는 답을 한 거지. 내가 먼저 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든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본인이 지금 본인이 허풍을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부분, 일반인들이. 그리고 단순 허풍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일이 진행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 진행되던 비슷한 일이.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허풍이 아니었다면 이건 굉장히 어떤 국정농단적 성격도 띄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 혹은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한 상태고 오늘 보도 내용도 보니까 VIP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안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든 특검이든 이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 관계. 조나무 회장 얘기도 나왔지만 V1이나 V2나 여기가 가장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적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에 개입을 했느냐의 여부도 이건 인사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 경찰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게 자칫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 권력에 가까웠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분야의 어떤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군, 경찰 이런 식의 인사에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는 게 자기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허풍이 아니라면 행정부 각 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도 추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종호 전 대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한 얘기와 실제 내용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VIP 관련된 언급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해당 변호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와서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냥 얘기해 준 정도고 자기가 먼저 한 적은 거의 없다든지 사실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든지 이런 식의 해명을 어저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1년여에 걸쳐서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만나서 또 식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종호 전 대표 쪽에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당의 전당대회도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얽히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신을 위해서 여론 관리 조직을 별도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을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구체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여론 조성팀 관계자들한테 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날짜까지 적시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한동훈 장관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5월 16일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기를 참여연대를 공개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장관한테도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를 한동훈 당시 장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메시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홍보 유튜브 쇼츠를 보내면서 이런 콘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을 보고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당시 장관이 이 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7월 29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이화영 들어 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이 이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 쪽에서 자기들이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11월 6일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걸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빅 스피커였던 장해찬 당시 최고위원한테 이런 이런 메시지를 방송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는 그 내용까지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날짜와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받아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를 따져봤거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부탁받은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5월 16일에 참여연대 자료를 받았는데 5월 17일에 그 자료를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면서 장해찬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참여연대를 맹공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후한 무치도 적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내로남불 리스트라는 자료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7월 29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8월 중순까지도 끌어가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인터뷰를 하든 혹은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된 건을 끌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탁받은 대로 수행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총선 비례 10번 관련해서 전국 선거를 이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내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까지도 계속 이 관련 메시지를 방송 인터뷰나 유튜브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말에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을 때 한동훈 당시 장관을 축구선수 메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교 전략을 짜야 되고 지역구 출마든 비례 출마든 한 장관이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자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탁을 받고 부탁을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그 당시까지는 서로 나눠서 맡아서 했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한동훈 장관의 유리한 여론을 조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팀이 활동한 듯한 흔적들은 분명히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본인이 입증하는 거기도 하죠. 본인이 그 행위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팀에서 요청받은 일들은요.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를 MBC 라디오 시선집중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성팀이라는 게 있었고 유튜버들이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쪽에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하는 일들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행적을 보면 그런 부탁을 받고 그런 자료를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제가 이 방송 직전에 말입니다. 지금 토론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질문을 원희룡 후보가 하니까 모른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상황까지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인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